이번 영상은 구독자님들이 꼭 봐주셨으면 하는 영상입니다. 제가 지금까지 만들기 콘텐츠와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통합 편집해서 올려왔는데요. 이번 주부터 통합 편집본이 아닌 만들기 콘텐츠와 애니메이션 콘텐츠가 따로 분리되어 올라갑니다. 저는 영상 길이가 10분 이상 넘어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10분 미만의 중간 광고 없는 영상을 제작해왔어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애니메이션 부분이 조금 길어지거나 만들기 부분이 조금 길어지면 어느 한 부분을 통편집해야 하는 일이 종종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결과물을 제가 딱 봤을 때 만들기 부분이 아쉬울 때도 있었고 애니메이션 부분이 아쉬울 때도 있었어요. 그래서 이러한 분량 제한을 좀 완화시키고 각각의 콘텐츠를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들기와 애니메이션 부분을 따로 분리하려고 합니다. 업로드 날짜는 아직 미정이에요. 제가 이 부분은 확정이 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공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애칭을 다 보고 있어요. 이번 주 2요일까지 댓글 상황을 보고 월요일에 정해진 애칭을 커뮤니티에 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